Q. 가은이다. 왜 하필 우리 반응이야? 우리가 몸조심해야지 뭐. 그게 정답이다 야. 아 진짜 찝찝하네. 짜증나서 진짜. 이 가은이라니. 어? 아 잠깐만. 유명한 애야? 엄청 유명해. 귀신 들린 애잖아. 제 옆에 가면 안 좋은 일이 생겨. 에이 우연히 그렇게 된 거 아냐? 너 어제 민정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? 난 아무 짓 안 했어. 어? 뭐지? 용서할 수 없어. 얼른 해. 진짜라니까. 우리가 진짜 맞단 말이야. 선생님. 무서워요. 자은이가 무섭다고요. 제 귀신 들린 애예요. 가은이를 괴롭힌 너희들 모두가 가만두지 않겠다. 귀신은 가은이 머리카락 속에 숨어 있었던 거야. 그렇지? 심리 소환. 깨갓 깨갓. 깨갓. 저게 뭐야? 귀신이 아이들을 붙잡고 있어. 망해하지 마라. 어떻게 좀 해봐. 저 머리카락부터 없애야 된다고 어서. 자은이가 나를 붙잡고 있어. 그는 내가 자기야. 주변에 두고 있어. 그리고 이는 내가 한 번을 가끽고 있어. 그는 내가 있었을 땐. 나는 너를 붙잡고 있어. 또 내는 내가. 내가 내가 그니까. 내가 더 걸고 있어. 내가 그가 더 걸고 있어. 내가 이는 것 같다. 내가 저에게 더 걸고 있어. 두번째! 언니! 내 동생은 내가 지킨거야! 으아아아악!!!!!!! 신비아파트! 고스트볼의 비밀! 아 뭐야 끝이야? 끝이야? 아 더보기 더보기 더보기!